정도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이런 발달장애인 뿐 아니고 자폐를 가진 학생들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블라인드 피아니스트 이런 학생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어떤 학생 하나는 그 왼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사랑했는데 음악의 꿈을 키우지 못하고 UCLA 가서 히스토리 메이저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어느라게 하고 모든 그런 근육이 다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UCLA에서 스트레이트 에이스로 정말 장학생으로 그리고 그 스트레이트 에이스로 졸업을 히스토리 메이저로 하고 음악에 패션이 있기 때문에 프루튼 칼리지에서 다시 와서 저랑 피아노를 공부하고 지금은 USC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박몽사님께 그 비디오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예 팔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먹으로 치듯이 손이 없기 때문에 팔로 피아노를 쳐요. 왼손은. 그리고 오른손 다섯 손가락이 보이기에는 보이지만 한 두 손가락 정도만 월킹을 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들으면 정말 그 팔뚝과 두 손가락으로 치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USC에서 음악 전공을 하고 석사 과정 중에 있고 또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긴 제자 중에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0% 에요. 붙지 못하는 우리 유진이가 지금 이제 어엿한 닥터 조이스 유진 로우가 되어서 뉴 잉글린 컨서바토리에서 학사 석사 잘 마치고 이제 미시간대에서 박사하기까지 취득을 했죠. 또 코디 리라고 이제는 셀러브리 가 된 그 학생이 있는데 정말 자폐가 심했어요. 어렸을 때 왔는데 제가 가르쳐 줄 때 그리고 또 한 20% 30% 밖에 20 30% 밖에 보지 못하는 장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반트 신트롬 이라고 해가지고 천재병까지 앓는 정말 우리 코디의 생각은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제가 정말 매일 궁금해 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 어머니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유명한 미국 TV 프로 중에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에서 All the way 올라가서 1등을 차지해서 10만불인가 상급을 받은 일약 스타가 되어 있는 학생도 있고 네 스타죠. 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한 19년 18년 전부터 저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어요. 구글하고 그때 당시 야후 통해서 찾고 그런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꿈을 키우고 그 부시 대통령 보좌관 장애부서의 최고봉이셨던 강영우 박사님도 제가 만나뵙고 여러분들을 하고 우리 강존민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준비시켜 주셨고 드디어 올해 2023년 여름에 이 장애인들을 위한 콩쿠르 개최를 하게 됐어요. 왜 올림픽에도 목사님 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악인들을 위한 또 장애를 가진 음악인들을 위한 패럴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APMT라고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ional Music Teachers 그래서 국제교사 음악교사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여러 장애 단체들이 후원을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장애 단체들 동부에 있는 장애 단체들도 이렇게 하지만 물론 우리 박 목사님이 하시는 disability도 여기에 주역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행사지만 두 가지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첫째는 실력이 아니고 노력이라는 거 그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 장애인들 뮤지션들에게 그래서 정말 용기와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 주고 싶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상을 받게 됩니다. 네. 와서 그냥 피아노를 도만 눌러도 그냥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쳐도 상을 받게 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나려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encouragement, 용기 주고, confidence, 자신감 주고, happiness. 뭐 하여간 positive 한 거 줄 수 있는 건 다 주려고 해요. 네.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거를. 네. 다 맞춰서. 그래서 열심히 fundraising concert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정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 정말 한두 명이 어마어마한 우리 코디 리처럼 조이스 노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탈렌트를 가진 인재를 찾았다. 그럼 그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그 앞에 펼쳐질 음악 교육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주고 세계적인 음악 교수들과 연결시켜주고 그 레슨비를 저희가 다 대주고 또 썸머 페스티벌 같은 데도 장학금을 주면서 참가하게 보내주고 또 아주사 페스티벌 대학교 이런 데 오면 정말 큰 장학금을 줘서 그 아이들의 정말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아. 너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가르치는 시간 빼놓고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정말 이거는 벌써 이미 시작부터 은혜가 이렇게 정말 제가 눈물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이렇게 시작이 부어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행세는 정말 100% 성공이 아니라 정말 200%, 300% 또 더 많은 커뮤니티에 굉장히 좋은 영역을 미칠 것 같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회를 통해서 이번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통해서 모여진 기금으로 정말 이 Disability Orchestra를 후원하고 또 IAPMT 장애부서에 이 돈들이 기증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 CTS 스트링 오케스트라 어머님들은 Disability Orchestra 학생들을 섬긴다고 벌써 몇 천불 모았어요. 옥사님. 너무 못들게 간절히. 네. 제가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연습하고 한쪽에서는 성금을 모으고 그래서 또 이 여름에 펼친 장애인들 이 Musicians with Special Needs 콘쿠르 분야에서 상금, 메달, 상품 이 아이들 다 또 그를 통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게 어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바우쳐도 드릴 거고 정말 재미있게 행복함 주는 행사로 만들 거예요. 정말 행복한 콘쿠르. 네. 행복한 콘쿠르 맞습니다. 네. 이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박성규 교수님, 앤디 로마 교수님과 함께 또 팀이 또 이렇게 국제음악교사협의회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같이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손님의 정말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